안녕하십니까 2022 논술전의 이해와 상담에 대해 강의를 맡은 안산강수등학교 이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청 진학지도 리더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선 논술전의 개회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텐데요 논술전의 하면 대체로 선생님들께서도 잘 모르시거나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준비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논술전형은 실제로 학생 보면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준비하는 학생이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더교사라면 논술전형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최소한 자기 수준에 맞는 대학을 선택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논술전형 일반전형의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없는 학교들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최저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무리 논술신료에 좋아도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학생들에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를 해야만 합니다 이걸 보통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성장하게 되는데요 심사를 했을 때 이게 선행학습 교육과정 위반이다라는 판정을 받게 되면 처음에는 경고지만 그 다음에는 정원을 줄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선행학습영향평가를 매우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반드시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도록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선행학습영향평가 책자를 매번 찍어내게 되는 거고요 최소한 자료집이라도 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자문단이나 검토위원 등을 모셔가지고 끊임없이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계열, 특히 수학 쪽에서는 약간씩 벗어나는 경우들이 억지않아 실제 사례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학 입장에서는 가급적 선행이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가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죠 세 번째 대학별로 논술 유형이 다 다릅니다 언어만 보는 학교도 있고 언어와 통계, 언어와 수리, 자연계열은 수리, 수리과학 등등 다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에 맞는 대학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냥 무작정 저는 논술 쓸 거야 하고 다양하게 써버리면 나중에는 그 유형을 다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극악의 경쟁률과 합격률은 매우 낮죠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합격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최저를 생각해보면 경쟁률이 다소 내려가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경쟁률은 매우 높고 합격률은 낮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죠 전혀 실시하는 학교는 적습니다 서울에 다 몰려있죠 22개, 경기 11개, 그는 나머지가 한두 개 정도씩 바뀌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울산, 이거는 울산 의대 하나잖아요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논술을 쓰는 학생들의 성향 자체가 수도권에 좀 진입하려는 학생들의 성향이 매우 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논술이 경쟁률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자, 논술 전의 실시 현황입니다 논술 100으로 실시하는 학교가 건국 때, 연세대 미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콩익 때부터 해서 논술을 쭉 실시합니다 최소가 논술 60에, 교과 40이긴 합니다만 저 학생부 40의 영향력이 사실상 미비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논술의 영향력이 막강할 수밖에 없죠 자, 여기 빨갛게 칠한 학교들 있잖아요 연세대, 그 다음에 아주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 그 다음에 서울과기대, 시립대, 인하대, 한국기술교대, 경기대, 당국대, 수원대 등은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들은 최저학력 기준에 부담이 없는 학생들이라면 훨씬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특히 이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유형의 대학들을 묶어본다면 나름대로 지원할 만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인하대 같은 경우는 빠져있는데요 인하대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의대는 최저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계열의 의대 쓰려면 최저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쓴 저 가톨릭대도 마찬가지로 의대만 최저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간호도 최저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는 다 최저가 있고 그 최저의 영향력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논술을 잘 써야 되겠죠 자, 논술 전의 선발 인원을 입문자연으로 나눠서 정리를 했습니다 되게 복잡하고 많습니다만 이 자료집으로 드릴 테니까 그 자료들 참고하시면 될 텐데요 몇 개의 눈여겨볼 대학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가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가천대 논술 유형이 한참 또 이슈가 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건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한 점들이 이 즉 빨갛기처럼 서울과기대와 서울시립대입니다 뭐가 특이한 점이냐면요 입문계열을 2021년도에는 선발을 했었습니다만 2022년도에는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즉, 입문계열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카운터의 가짓수가 자체가 하나 줄어버렸죠, 두 개가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입문계열의 다른 쪽들은 더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수원대가 있죠 수원대가 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고대세종은 좀 빠져있는 거 고대세종은 접져있네요 고대세종도 있고요 다른 것보다는 외대가 좀 특이한 지점입니다 외대가 원래 글로벌 쪽에서 입문계열들만 선발을 했었어요 원래 외대가 입문계열 중심의 대학이다 보니까 입문계열들만 선발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자연계열을 선발을 하는 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이미 자연계열 예시문학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것도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입문계열은 대략 200명가량 감소한 상황인 것이고요 반면에 자연계열은 오히려 100명가량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가천대나 수원대나 고대세종의 이 세 개 대학들이 논술을 들어오면서 입문계열들은 다소 적게 자연계열들은 다소 많은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입문계열 쪽 학생들은 논술 전용 대학을 진학하는 게 적어도 작년에 비해서는 다소 힘들어진 것이 사실이고요 자연계열은 그나마 모집인원 측면에서 조금은 늘어난 편이 있습니다 이걸 감안해서 준비를 하도록 학생들을 지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학력 기준 현황입니다 대체로 작년 수준을 다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숙명여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대가 4개에서 5개를 최저로 완화했습니다 이렇게 최저로 완화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원자 풀들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냐면요 이 위에 있었던 세종대 보시죠 세종대가 두 개 사이인데요 이게 숙대와 겹쳤던 대학이었는데 숙대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세종대를 지원했을 때 최저로 맞춘다면 합격 가능성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덕성여대가 이런 정도였습니다 원래는 두 개 앞 7 정도라는데요 수학과학을 필수로 걸었었습니다 자연계열에서 그랬는데 이게 수학 또는 과학으로 어쨌든 선택을 하나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소 최저가 완화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서 서울여대인데요 서울여대가 두 개 앞 7을 똑같이 유지하는데 각 4라는 조건을 없앴습니다 각 4가 뭐냐면 3, 4 이렇게는 됐는데 2, 5 이거는 인정하지 않았던 조건들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정도는 없었기 때문에 한 과목을 잘 받고 나머지 한 과목을 못 받아도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여지는 생겼습니다 그래서 완화의 효과가 있고요 성신여대가 아픔이 있는 학교죠 사실 2020년도에 논술을 들어오면서 최저를 좀 높게 깔았다가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었죠 그것도 뒤에 자료는 있습니다만 그때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성신여대는 계속 최저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최저 때문에 학생들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사실 논술 전용인데 그래서 두 개 앞 7 영어 포함하면 6 이런 정도에서 두 개 앞 7 영어 포함 조건 없애버린다거나 없애버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크게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의대, 치대, 수의대, 약대, 한의대 이 정도 보겠습니다 의외과 모지면 전반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논술을 자꾸 줄이는 추세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의대들도 줄이게 됐는데요 가장 많이 줄이는 게 경희대 의대죠 36명에서 26명으로 10명씩이나 확 줄여버렸습니다 나머지는 한두 명 혹은 서너 명 정도만 줄였었는데 이런 정도이고요 부산대는 이게 지역인재 전용이라서 사실 경기권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한의대 있고 수의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대가 있는데요 약대가 경희대 서울하고 고대세종하고 그 다음에 이런 동국대라든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럼 여기 자원들하고 의외과 쓰는 자원들하고 겹칠 가능성이 있죠 특히 고대세종이라든지 동국대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의대를 쓰고 나서 약대까지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자원들이 겹쳐서 이쪽에 있는 약대들, 약대를 논술을 지원하면서 위대까지 겹쳐서 지원하는 학생들도 많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작년 논술 전용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218명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작년에 논술로 모집했던 전체 모집인원이었습니다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었어요 작년 올해는 이거보다 더 줄었죠 거의 만 명 수준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자 그 다음 407,542건 자 이건 뭐냐면요 이 전체 논술의 전체 지원 건수입니다 즉 지원한 학생들의 건수를 다 더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지원 건수가 40만 건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평균적인 경쟁률이 35.9대1입니다 평균 경쟁률이 35.9대1이면 엄청난 거죠 그냥 36대1로 이해해도 괜찮을 겁니다 만약 만약 이렇게 생각해보죠 만약 이게 이 학생들이 6장을 썼다 6장을 썼다면 6논술을 쓴다면 이런 정도의 기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6만 7천명 정도가 거의 6만 8천명 정도가 실제로 논술을 지원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죠 이것도 싹 6논술을 썼을 때에요 논술만 썼을 때 그거 가정했을 때이기 때문에 실제로 논술을 준비하는 아이들을 생각해본다면 최소한 7만 명 이상이 논술을 준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실제 수능에 응시했던 애들이 42만 명 수준이라는 걸 생각해본다면 굉장히 6, 7, 40 거의 6분의 1 정도 되는 학생들이 논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이런 현실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이드를 해주거나 조언해 주는 것에는 조금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조금만 알아보면 최소한 너무 어이없게 6논술만 막 달리는 준비 없이 달리는 그런 경우는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높은 경쟁률인데요 어마무시한 경쟁률입니다 이나대 의대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원탑을 찍었습니다 작년에 380대 1이었는데요 재작년에 380대 1이었는데 올해 작년에 487대 1로 100대 1이 늘었어요 여기 뽐리는 계속 10명인데도 계속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위치한 약대 계열은 170대 1이 되게 낮은 거죠 경북대 이런 데들이 반면에 반면에 이 대학들 있잖아요 연세대 미래, 한국산업기술대, 기술교대, 경북대 이런 대학들은 경쟁률이 의외로 낮아요 한 4대 1, 5대 1 수준입니다 대체로 자연계열 쪽이 있는데요 이런 이유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수학을 해가지고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확확 높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산기대라든지 기술교대라든지 이 두 대학들은 전통적으로 인문계열 수학을 받던 학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열 공부했던 아이들이 잘 안 가는 경향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뭐랑 비교해 볼 수 있냐면요 자 이 경쟁 마저 볼게요 성신여대 이게 2020 자료예요 2021 자료는 성신여대가 아직 다 최저 충전인으로 공개하지 않아서 못 가져왔는데요 성신여대 같은 경우가 지금 동문학과 같은 경우가 4명 모집에 11.75대 1이었습니다만 최저 충족한 1대 7명밖에 안 됐어요 인문계열 쪽에서도 엄청나게 높았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2021에서 이때 세계합 7에서 성신여대가 세계합 2기합 6으로 낮춘 거고 올해 또 낮춘 것이죠 이런 지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 대학들은 일반적인 경향으로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최저를 낮추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안 낮추고 있는 대학들 있잖아요 그럼 그 대학들은 분명히 경쟁률이 최초 경쟁률이 높을 수 있어도 최저를 통과했을 때의 경쟁률은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약간 지방 있는 대학들 이 자연계열 쪽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연계열의 경북대학교 물리교육과가 2020학년인데 어땠냐면요 6명 모집에 경쟁률이 7대 1이었어요 기본적으로 42명이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최저를 충족한 아이들이 3명이었습니다 다 합격했죠 경북대도 사실 너무 높은 최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안 낮췄잖아요 그러면 교과가 안 되지만 최저를 좀 할 수 있는 아이들은 논술로 틀어서 논술 준비하면서 최저를 충족하면 경쟁률이 생각보다 낮아질 수 있겠죠 특히 위에 있는 물리학과도 2대 1 수준 수학과도 약 2대 1 수준이 채 안 됩니다 이러면 교과 경쟁률보다 낮죠 해보면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아래 성신여대에는 자연계열도 더 이랬습니다 자연계열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충원을 찾아봤었습니다 이때 충원을 찾아보면요 수학과 2명, 청년에너지융학과 1명, 바이오식품, 공학 8명 그래서 사실 떨어진 학생들이 1명에서 4명 수준이었습니다 다 합격했죠 최저를 무지막지하게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아이들이 지원하냐 성적으로 보시도록 할게요 간혹 이렇게 서강대학교 같은 이런 학교들은 그리고 이 아래 연세대학교 같은 아이들은 1등급대 아이들이 지원하기도 해요 그리고 2등급대 정도들도 좀 지원을 합니다 이때 2등급대 정도 되는 아이들은 다른 게 별로 없는 아이들이거나 아니면 대학교를 확 높여 쓰고자 하는 아이들 아니면 최저가 잘 나오니까 좀 다른데 안 쓰고 이렇게 쓰는 아이들인데요 대체로 어쨌든 논술을 지원하는 아이들은 건수 자체가 3, 4, 5등급까지 6등급은 의외로 또 좀 떨어집니다 자기들도 잘 안 된다는 거를 이러면 안 되지 가능성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6등급 아이들도 나름대로 알고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 정도 되는 학생들은 말리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 4, 5등급대의 아이들이 논술을 지원합니다 인문계열이 다 그렇고요 그리고 합격하는 건수를 본다 하더라도 2등급대 아이들은 지금 여기서 합격으로 안 잡히거든요 안 잡히는데 얘네들이 떨어진 걸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얘네들이 등록을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럼 불합격으로 처리될 테니까요 아니면 논술을 응시하러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시험은 왜? 수능이 더 잘 나왔으니까 그러면 여기 안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3등급, 4등급 아이들은 어쨌든 기를 쓰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합격도 3, 4등급이 좀 많이 됩니다 5등급은 오히려 지원 건수는 좀 많은 편인데 3, 4등급과 차이가 없는데 합격 건수는 선조하게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할 때에도 일단 내신을 챙겨보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은 게 내신을 챙긴다는 의미가 그냥 내신 등급을 올리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학업 역량을 높이는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 성향인데요 매번 이 성향 분석하면 이걸 왜 분석했나 싶을 정도로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경희대, 서강대, 성대 이렇게 쓰는 아이들은 다 논술만 써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안에서 돌아요 대표적으로 서울시립대 쓰게 되잖아요 그럼 외대를 쓰고 경희대 쓰고 성대 쓰고 인하대 쓰고 한양대 쓰고 다 거기서 돌아요 성대 쓰는 아이들 중대 쓰고 서강대 쓰고 연대 쓰고 외대 쓰고 경희대 쓰고 다 이 안에 있는 대학들에서 그대로 지들끼리 놉니다 그러니까 서로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좀 더 자신만의 강점이 있는 대학들 자기가 좀 더 써서 잘 쓸 수 있는 대학들을 골라봐야 됩니다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대 같은 경우는 불량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량 제한이 없는 학교와 중앙대는 의외로 짧게 쓰는 대학입니다 짧게 쓰는 대학은 시간 배분이라든지 호흡이 좀 달라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 유형을 보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연계열인데요 이번에는 자연계열을 지원하는 성적대들은 오히려 1등급대들도 좀 있긴 한데 여기는 의대를 쓰기 때문에 대출이 좀 없기도 하고요 어쨌든 여기도 3, 4, 5등급대들이 다 지원을 하는데 여기는 6등급대들도 꽤 많이 지원합니다 그리고 합격하는 경우들도 다 그 정도 수준인 거죠 3, 4, 5, 6 이 정도 수준에서 합격하고 지원하고 합격합니다 여기도 크게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논술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풀이 어느 정도이냐 1, 2등급은 없다 특히 이런 아이들 있죠 최저를 어느 정도 하지만 쓸 게 없어서 고민하는 아이들에게 야, 너 내신 낫다고 걱정하지 마 얘들 어차피 너랑 크게 다르지 않아 3, 4, 5등급이야 이런 용기를 주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야 도전도 해보고 좀 더 많이 노력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연계열도 똑같습니다 그냥 다 그냥 논술 쓰는 아이들은 다 논술만 쓰는 이상한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논술 쓰는 아이들은 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룹화 돼 있다고 해야 될까 마니아층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때로는 이걸 다른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3, 4, 5등급 되는 아이들이 1, 2학년 때 별게 없는 거예요 생기부도 그냥 그렇고 교과로 가자니 눈 높이 안 맞고 최저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육론술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도 사실 현실이긴 합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뭔가 조언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쓰더라도 좀 유형화해서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계열은 더더욱 그렇죠 올해의 이슈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기본적으로 미적을 3학년 때 아이들이 다 안 배우게 돼요 기아도 이제 선택으로 다 빠져 있잖아요 다 선택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미적이나 기아를 자연계열에서 넣고 싶지만 넣자니 아이들이 안 쓸 것 같고 안 넣자니 뭔가 자존심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자연계열을 지원하실 때에는 각 대학이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고 있는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직 다 나오지 않아서 정리 못해드렸습니다만 나온 대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슈가 되는 학교들 있죠 여기 가천대, 수원대, 고대, 세종 여기에 지원했던 아이들이에요 여기에 지원한 아이들이 적성이었죠 적성 지원하는 아이들도 결국 3, 4, 5등급인데 여기 6등급대 아이들도 꽤 많이 지원했었어요 이 종합건수가 가천대 같은 경우는 1,500건씩 입문자연 합치면 거의 3,000건 이상의 저희가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경기진협에서 수합한 사례들인데요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거의 웬만한 거의 전수 데이터까지는 아니지만 다 쓴다는 얘기죠 그런데 합격하는 건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가 있어요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만 건수가 5등급대에는 상대적으로 430명 지원하지만 거의 5명밖에 합격 건수가 확 줄어들어 버리죠 이거는 내신의 영향력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적성 자체도 이미 그랬었죠 이미 수능의 70% 정도 되는 수준으로 난이도를 출제를 했을 때 아이들이 수능을 볼 수 있는 힘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학업 역량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이 아이들도 준비할 때는 논술을 준비한다는 개념보다는 기초학업 역량 올린다는 개념에서 접근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을 좀 더 충실하게 할 수 있고 수능까지 좀 더 장기적인 플랜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적성 지원을 했다는 애들이 어떻게 쓰냐면 다 적성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쪽 아래에 보면 하나 있었는데 특이한 점이 여기 한국산업기술대에 적성 썼는데 논술 쓴 데가 하나 있었는데 어쨌든 다 적성을 쓰고요 간혹 논술을 하나씩 끼워서 쓰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적성이 사라져버렸죠 사라지고 나서 논술을 썼을 때 이 많은 아이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대학들은 이 적성을 없앤 대학들은 기본적인 흐름이 있어요 교과 면접으로 넘어가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약간 좀 하위권으로 처지는 학교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가천대나 수원대나 고대세종은 논술로 넘어갔습니다 아니면 아예 다 교과로 넘기는 그런 대학들도 있었죠 어쨌든 이 대학들은 새롭게 논술로 들어온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뭔가 적성 스타일의 문제들을 출제하겠다라고 밝히는 게 기본적인 대학들의 입장인 것이죠 그리고 3, 4, 5등급의 학생들이 어쨌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이쪽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논술 지원하는 아이들은 1, 2등급은 별로 없어요 기본적으로 종합이나 교과로 가는 게 훨씬 나았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올해는 더 그렇죠 왜냐하면 추천 전에도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에도 생각하는 것도 그냥 논술만 봐서는 안 되고 앞에 교과와 종합이 어떻게 흘러갔냐에 따라서 여기 지원하는 풀도 좀 달라지겠죠 결국 3에서 5등급 학생들은 많이 지원하고 합격을 합니다 이 성적대 학생들은 학교에 열심히 하는지 뭔가 좀 어정쩐한 학생들 그리고 수도권에 진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의욕도 있고 욕심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끝까지 갈 수 있게 잘 끌어주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저도 과목의 국어인데 자연계 수학을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죠 전 못합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꾸준하게 연습할 수 있게 지도를 해줄 수 있죠 관리해주거나 감독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에 비해서 합격이 적어요 모집 인원이 적은 학과가 너무나 많습니다 2명, 3명 거의 특별전형에 가깝죠 그러니까 막 준비 없이 달려들고 그냥 다 떨어지고 그리고 일관되어 한전형만 고집하죠 전 논술로 꼭 합격할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흔치 않은 게 문제입니다 흔치 않은 이유가 너무 당연하죠 경쟁력이 높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전형 이외에 논술 이외에 정시, 수능을 생각해 본다거나 아니면은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제수를 안 한다면은 교과를 생각해 본다거나 다른 여지들을 좀 더 가지면서 접근할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2021 논술 지원 전략 및 상담 방법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대학들은 좀 빼고 새롭게 이슈가 된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 유형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정도예요 보통 36대 1 정도면은 100명 중에서 한 2, 3명 정도 합격하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3, 4등급 아이들도 알죠 자기네들이 1등급 한 번도 못해봤다는 거 4등까지 1등급인데 자기네들이 100명 중에서 4등 해본 적이 별로 없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를 아이들도 알고 출발해야 돼요 저는 무조건 잘할 수 있다라는 희망 고민이나 환타지는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정시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보셨던 경쟁률이잖아요 이 낮은 쪽의 경쟁률과 이거 신문에서 가져온 정시 2021까지 17개 시도별 모집 경쟁률인데요 2021 경쟁률을 보면은 대체로 5대 1, 4대 1 수준이에요 자, 이 정도 경쟁률 수도권이 4대 1 수준이잖아요 그 정도 경쟁률입니다, 이쪽이 그러니까 이 대학들의 논술을 쓸 때에는 저기 또 난 쓸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덤벼야 되겠죠 경쟁률이 이런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무조건 높은데 논술은 무조건 이렇게 높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오해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정시가 나름대로 선발인은 더 많고 경쟁률도 낮기 때문에 비슷하다면 당연히 선발인은 많은 쪽에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시까지 갈 마음을 먹고 준비를, 출발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유형도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사실 문화, 인문 쪽은 유형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딱 끊어서 아래 수리도표 쪽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거 두 가지만 고민하셔도 돼요 특히 영어가 약한 아이들이 간혹 있긴 한데 좀 그렇죠 뭐 영어는 좀 쉽게 나옵니다 영어 제시문 자체가 그래서 수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쪽으로 양쪽으로 가르면은 학생들을 좀 지도하시기에 좀 편할 것 같아요 야, 너 수학이 괜찮아? 수학 잘할 수 있어? 그럼 이쪽을 지원하는 게 합격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유는 인문 쪽에서는 저 앞에 있는 문학, 그냥 언어 논술 쪽에서는 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리논술 쪽에서는 격차가 확확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발표했던 뭐 한양대학교 상경계열 점수를 보면은 점수가 인문계열 쪽에 비해서 확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까지 고민을 해보셔야 되죠 그래서 수학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수리논술 쪽을 좀 더 추천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언어 논술 쪽으로 집중하라고 조언을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자연계열이죠 자연계열 근데 이건 없어졌어요 이게 119에서 발표한 것과 좀 달라진 건데요 가툴릭 때는 생활과학이나 미디어 콘텐츠가 자연계열 논술은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다 수리논술을 봅니다 그리고 과학이 추가되느냐 아니냐 있죠 그래서 자연계열은 수리논술을 기반으로 출발하는 게 맞아요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잘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수학 선생님들의 조언을 보면은 그래도 1, 2등급 수준까지 나와야 합니다 어떤 대학을 지원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상위권 대학을 쓰려면은 그래도 1, 2등급 정도 나와야지 도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술 문제가 기존의 수능에서 한 4점짜리 문제 수준보다는 약간 어렵거나 아니면 풀이가 좀 복잡하거나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리수학의 모의고사가 성적이 좀 나오는 아이들이 수리논술을 도전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렸지만 범위 매우 중요하죠 과연 공통과목만 낼 것인가 아니면 선택과목을 어떻게 어디까지 더 추가할 것인가 이게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천대 이건 모집용화에서 따온 겁니다 모집용화에 이렇게 발표했으니까 이대로 내겠죠 국어와 수학 1, 2 문제들을 수원, 수2만 냅니다 이게 이슈일 수밖에 없죠 자연계열 수학이 이슈 1, 2만 내겠다라고 전제했기 때문에 딱 공통과목만 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만약 가천대 작년에 적성을 하듯이 올해는 가천대를 써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수원, 수2 공통과목을 잘해야 되겠죠 지금 확통을 하든 미적을 하든 기하를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공통과목을 잘해야 되겠죠 이거는 지난 3월 모의고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만 공통과목 점수가 높을수록 어쨌든 표점이 높을 가능성이 더 높았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천대 문제 하나 기존에 돌아다니던 문제 말고 제가 가천대 팀장님께 전화해가지고 우리 리더 교사님들을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는데 문제 좀 더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물론 이미 모의 논술을 치른 학교에서는 다 보셨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도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거를 가지고 와서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만 요 문제까지는 공개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셔서 공개를 합니다 이 다항함수 FX를 구하는 과정은 서술하라고 해요 근데 제가 졸업한 지가 꽤 됐잖아요 그래도 30년 가까이 이제 돼가고 있는데 적분해서 대입을 하면 풀 수 있는 FX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1분 정도 1분도 잘하는 친구들은 1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문제들을 출제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다 이렇게 내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변별을 해야 되잖아요 변별을 해야 되는데 다 이렇게만 내면 변별을 못할 테니까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니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삼각함수를 포함한 2차 방정식의 문제가 돌아다니고 있죠 이게 모의 논술에 있었던 문제 같은데요 이런 정도들도 출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적성을 썼던 아이들 중에서 방어하는 아이들 적성을 작년 같으면 썼을 아이들이 방어하고 있다면 다른 건 말고 수원, 수투라도 열심히 공통과목이라도 열심히 해서 가천대 논술도 쓰고 그리고는 더 나와서 수능도 써다 이게 왠지 작년에 가천대 적성 늘 하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물론 국어도 좀 해야 되겠죠 상기대는 이렇게 2021에서 출제를 이렇게 했어요 매번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었는데요 범위를 보면 수원, 수투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확통을 냈었어요 이게 딱 수리 나형의 출제 범위이잖아요 이런 정도로만 출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상기대 입장에서 아직 발표는 안 한 것 같습니다만 확통을 포함시키기가 겁나죠 확통을 포함시켰다가 까딱 잘못하면 미적하는 아이들이 지원을 안 해버리면 상기대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수학 잘하는 아이들을 되게 뽑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상기대도 마찬가지로 공통으로 수원, 수투만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요 더 나와서 상기대 문제들을 보겠습니다 상기대 문제를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도 논술이 이제 막 3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에게도 보여줬을 때 이 정도면 저도 해볼만한데요 문과 아이들도 해볼만한데요 라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 문과 중에서 수학 좀 잘했던 아이들이 이렇게 상기대를 써서 공학계열로 지원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가서 잘 다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열 쪽에서 이 자연계열 논술이 그냥 자연계열 쪽 학생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문계열 쪽이 있긴 하지만 과학이 좀 너무 안 좋거나 싫어서 인문계열을 넘어왔 아이들 그 중에서 수학은 난 괜찮아 이런 아이들이 도전해볼 만한 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성향을 좀 파악해 보셔야 되겠죠 기술교대, 기술교육대학의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기술교육대학도 기본적으로 수학 나형이 범위였습니다 기술교육대학도 천안에 있는데 당연히 공통과목만 출제하겠죠 올해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범위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외대가 이런 문제를 냈어요 외대가 그래도 글로벌에 있긴 합니다만 자연계열이 좀 약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논술 문제를 이렇게 출제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이미 모의 논술 문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미 본 선생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문제와 앞에 있는 문제들을 비교했을 때 외대가 그래도 저는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절대 기준은 아니겠습니다만 다소 어렵다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그럼 내가 어디를 기준점으로 잡고 나서 올렸을지 낮췄을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입문계열 학생들은 사실 그 정도의 아주 조밀한 판단 기준이 뚜렷해진 건 아닙니다 이게 참고자료가 될 텐데요 가천대 국어는 이렇게 내겠다고 해요 이게 작년에 만든 거라고 합니다 모의 논술을 하려고 만든 거라고 하는데요 화작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수능에서 공통과목도 문학과 독서이기 때문에 수능 특강 기준으로 해서 문학과 독서만 출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보셨습니다만 그러면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으면 이런 유형은 나오겠죠 과를 놓고 빈칸에 들어간 말을 본문 전체도 아니라 다 특정 부분에서 찾아가지고 채워 넣으라는 문제입니다 기존의 논술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죠 예전에 한양대 에리카에서 썼던 단답형 적성 이런 느낌에 좀 더 가까운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긴 글 쓰기로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괜찮을 수 있죠 그런데 가천대는 문제 있죠 뒤에 가서 또 보겠습니다만 국어도 보고 수학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어느 정도 되는 아이들은 다 써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상기대나 기술교대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 좀 수학실력 고려해서 올려 쓰는 전략을 택해야 될 거고요 인문계열 아이들은 그런 기준점들은 없습니다 경기대가 조금 더 낮긴 하죠 하지만 글자수라든지 제시문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년 균질하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형이 비슷한 학교들끼리 묶어서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교대는 인문계열이 있어요 기술교대에는 산업경영공학과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제를 냈는데 거의 가천대랑 유사한 패턴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점검, 학생들에게 이런 정도만 점검시키시면 최소한 무작정 지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째, 최저학력 기준이 제일 중요하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저를 충족하면 논술에서 떨어져도 정시에서 지원해서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학교에서 정말 특이한 경우였긴 합니다만 모의고사가 한 3, 4등급 나와서 좀 아래 최저를 낮은 학교들부터 쭉 올려서 썼습니다만 그 아이는 논술을 보러 안 갔죠 수능이 훨씬 더 잘 나왔기 때문에 최저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오히려 수능이 잘 나와서 정시로 성대를 간 아이가 있었어요 어쨌든 최저 중요하죠 두 번째, 논술 유형에 비슷한 학교를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유형은 반복해서 연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이러잖아요 모의고사를 봤는데 신유형이야 그럼 막 당황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논술은 그런 유형 연습은 아예 하지도 않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이고요 뭘 활용해야 되냐면 선행학생 영향평가와 모의 논술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대체로 모의 논술은 본 논술보다 약간 쉽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게 출제하면 애들이 안 올 테니까 대학들도 우린 이런 정도에서만 좀 쉽게 낼 거야 라는 경향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보다 엄청나게 어렵게 내서 지원 애들 다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학생이 지원 안 하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즉 변별력이 있는 수준까지는 모의 논술보다는 조금 더 높게 출제하는 게 경향입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수학의 시험범에 따져봐야 돼요 특히 인문계열의 상위권 학생들이 자연계열 아이들이 인문계열 학과를 대학을 바꿔서 지원하는 게 이제 정시라든지 교과정에서 이슈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 중화위권을 내려왔을 때는 인문계열 학생들 중에서 수학 잘하는 아이들이 자연계열로 틀어서 쓸 가능성도 분명히 열리는 거거든요 특히 수학의 시험 범위가 인문계열 쪽으로 바뀌는 것 정도에서 더 나아가서 아예 공통과목 수준으로 고정이 돼 버린다면 인문계열에서 수학 잘하는 아이들이 자연계열로 교차해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열려버립니다 이제 위에 있었던 기존에 수리논술 쪽으로 봤던 대학들이 범위를 어디까지 줄 것인가를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수학 수능 범위와 수능의 수학 범위와 겹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적과 교회를 대학이 포함시킬지 어떨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확통은 안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수능의 수학 범위와 철저하게 겹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도 76점 만점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맞춰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안 되면서 욕심만 부리면 원서비만 날리는 꼴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야 될 겁니다 선생님들의 제자분들은 그렇지 않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되겠죠 자, 육심보다 그래서 현실적인 수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내가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대학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대학 그럼 내 수학 실력이라든지 혹은 글쓰기 실력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몇 개 추가된 몇 개 대학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는 극가는 5점이고 논술은 10점으로 했어요 내신의 영향력이 없고 내신 2개를 뛰어넘을 수 있죠 논술 10점짜리에 다 맞추면 2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의 영향력이 매우 절대적인 것이고요 4개 중 1개 3등급이에요 이게 영어가 48.8%였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적어도 수능을 본 학생들에서 절반 정도는 가천대는 지원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여지는 있어요 15문제 중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11문제 수준을 맞추면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수학의 핵심이라는 얘기를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이나 수학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 전략을 세우시는 게 그리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시험 범위도 독서, 문학, 수학은 수원 수트로 정해졌고 EBS 100% 연계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수원대 얘기인데요 수원대는 이렇게 잘 보면 패턴이 묘하게 가천대랑 똑같이 가요 가천대랑 적성하면 수원대도 적성 따라가고 문제 바꾸면 문제도 똑같이 바꾸고 전형 바꾸면 전형도 묘하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따라갈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똑같이 갑니다 시험 범위도 똑같고 EBS 연계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가천대와 동일한 유형으로 출제한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풍문은 돌리고 있습니다만 거의 이렇게 할 거라고 저도 입학처료 관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뭐 나와봐야 알겠죠 이것도 뭐 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니까요 사실 자 고대 세종은 아직 정보가 없습니다 도대체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아시는 분들은 다 같이 공유하신 거 아시죠 자 교과 30회 논술 70입니다 국수탐중에서 3 또는 영어 2등급이에요 그래서 고대 세종은 사실 최저의 영향력이 더 큰 학교 같아요 그런 정도 생각한다면은 앞에 있는 학교들과 고대 세종은 이 지원자 풀이 좀 안 겹치는 아이들도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충청권이라는 측면이 세종 충청권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원자 수가 어느 정도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라는 지원자 수를 보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셔야 될 겁니다 외대가 이렇게 했어요 외대가 따져보니까 논술 70회 교과 27회 비교과 3인데 저 교과 비교과는 사실 무의미하죠 여기도 외대도 공통만 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집요구가 이렇게 박혀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최소한 몇 개 대학이 걸리게 되죠 공통만 출제하고 있다고 지금 밝힌 대학들이 가천대, 수원대, 고대 세종은 모른다 치고 한국기술교대, 산업기술대, 한국외대, 자연계열까지 다섯 개 대학이 이미 공통문학만 출제한다고 공통 수원수트만 출제한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자연계열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른 거 뭐 선택과목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공통과목 열심히 하는 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이게 수능 준비도 될 거고요 그래서 범위를 보고 자연계열은 범위를 보고 좀 더 전략을 고민해 봐야 될 거고요 입문계열은 유형을 좀 묶어 보아야 될 겁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지 최저학력 기준을 꼭 충족시키는 게 좋습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정도입니다 수능을 치러 가기 전에 3, 4, 6, 10 모의고사 다 보잖아요 그리고 모의고사 잘 보려고 노력해요 실제로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그게 실제 좋은 결과는 이어지든 이어지지 않든 열심히 합니다 그렇듯이 논술을 치러 가기 전에 대학에서 제공하는 모의 논술을 보고 그 모의 논술을 잘 보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논술 준비는 하나도 안 하면서 논술을 잘 보기만 바라는 거는 욕심이죠 대체로 아이들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꾸준히 아이들을 하고 있는지 확인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도까지 해주시면 더 좋고요 과거와 달리 선의학생 영향평가 문제풀이 동영상 등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충분히 성공할 수가 있어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학원에 의존하는 것이 좀 가슴 아픈데요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딱 일정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논술의 경쟁을 보셨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쓴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 잘 써야 매우 잘 써야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쓰는 것은 자신만의 개성이 있게 자신만의 언어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풀이 방법이 있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정확한 풀을 쓰는 것은 자기가 연습해봐야 되겠죠 듣는다고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끝까지 학생들 너무 그거 허황된 거 아니야? 라고 하시기 전에 그래도 끝까지 응원하시고 자료를 자꾸 제공해 주시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지도해 주신다면 선생님들 제자분들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